그러면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즉시 묻고 즉시 답하는 즉문즉답 상담 시간부터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는지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7518번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로 가보는데요. 교화 15단지 아파트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질문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경기도 파주시로 떠나가 보는데 아파트단지 전망을 여쭤보셨거든요. 대표님, 이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에 파주 쪽에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새롭게 가지고 계신 분이나,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이나 또 내지는 새롭게 매입하시려는 분들의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유는 운정신도시의 3기 신도시와 또 GTX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파주 운정신도시의 개발지구 바로 옆에 있는 대시양 아파트라는 그 부분이 앞으로 전망이 어깝습니다라고 하시면 저는 먼저 말씀드리기에는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더기지구가 있어요. 더기지구와 또 운정신도시와 여기 계속해서 운정신구가 계속해서 도시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가 높고 또 3호선이 지금 대화역까지 돼 있는 부분이 여기에 역사가 하나 들어가면서 운정까지 들어가는 3호선이 지금 연장선이 들어가고요. 또 GTX선이 들어가기로 지금 2023년도면 이게 연장된 부분이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크게 수익성이 또 내지는 재미를 못 보셨다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는 그거에 대한 대가가 충분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옆에서 계속 이 부분이 대시양이 보니까 2007년도에 입주를 해서 한 12년도 된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떠냐고 보시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새로운 아파트가 건축물이라든가 또 새롭게 꾸며지는 건축에 대한 옵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훌륭하게 되기 때문에 가치는 조금 하향을 갈 수는 있으나 앞으로는 떨어지지는 않고 계속 지금 추세가 2018년도에서 멈췄던 그 부분이 2019년도 가면서 오르기 시작을 했고 2019년도 지금 3월까지 오면서 1월부터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전망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